오늘은 최고의 메밀면은 입맛을 사로잡는 조건 찾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맛을 사로잡는 최고의 메밀면, 그 비밀을 파헤쳐봅시다. 어떤 메밀국수가 가장 맛있을까요? 맷돌로 갈아낸 면과 수타의 정성이 다해진 메밀국수는 을의 최고의 맛을 선사할 것 같지만 메밀면의 세계는 생각보다 깊고 다양합니다. 재면방식, 100% 함량, 종류, 가공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맛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채로운 면의 세계를 탐험하며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메밀면을 찾아보겠습니다. 과거 메밀면은 주로 국수분틀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국수분틀에서 면이 빠져나오는 분통은 보통 철로 만들었으며 깡통에 국수 모양으로 뚫어 메밀 반죽이 국수로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통과한 반죽은 분틀의 공이 부분이 눌러 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전통적인 재면 방식으로 국수분틀을 이용한 국수는 갓 수확한 메밀 열매를 맷돌로 빠아 만들었을 때 그 풍미가 가장 깊어집니다. 제가 만드는 수타 방식은 또 다른 전통적인 재면 방식입니다. 면을 뽑아내는 과정이 손칼국수를 만드는 법과 같고 메밀가루가 들어가는 것만 달라 그에 맞는 섬세한 손동작과 작업 환경, 신선도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갓 추수한 메밀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국수를 만들어 먹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수가 끝난 강원도의 어느 마을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우물가루 옮긴 국수분틀을 깨끗이 닦고 또 한쪽에서는 검게 빛나는 열매를 맷돌로 빠아 입맛에 맞는 면을 뽑아내었을 것입니다. 당시 분들은 일상이라 체감하지 못하셨겠지만 최고의 메밀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숨을 쉬거나 물을 마시듯 입맛을 사로잡는 국수를 당연하게 만들어 드셨던 것이죠. 농부님들이나 어부님들의 특권이지 싶습니다. 과거에는 갓 수확한 메밀을 곧바로 비빔맛국수를 만들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과 유통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메밀의 생산과 가공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빛과 열의 약한 특성상 장기 보강과 대량 생산을 위한 가공 기술이 발달했고 다양한 종류의 메밀 가루가 시중에 유통되게 되었습니다. 메밀은 곡물로 알고 있지만 잡곡입니다. 풀에서 자라는 씨앗을 우리는 곡물로 부르고 있는데요. 밀살, 옥수수 같은 것들이 곡물입니다. 씨앗에 속하는 메밀은 식물에서 나오는 작은 알맹이입니다. 씨앗은 식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해바라기 씨앗, 호박 씨앗 등도 그렇습니다. 씨앗은 곡물과 다르게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건강에 좋은 반면 지방이 많아 온도, 습도, 산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선도 관리가 까다로워 최고의 메밀면을 맛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메밀 가루는 맷돌로 간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팽화 처리 등 다양한 가공 방식을 통해 생산됩니다. 팽화 가루는 압력과 열을 가해 팽창시켜 만든 것으로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식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팽화 과정에서 씨앗 고유의 풍미가 손실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00% 메밀면의 구입이 가능해졌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까요?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는 반대쪽을 손해보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밀면은 재면 방식, 모밀의 종류, 가공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입맛을 사로잡는 조건과 풍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 가장 맛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갓 수확한 모밀로 만든 수타 메밀면이 가장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이런 맛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팽화 설명 뻥튀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뻥튀기를 입에 넣으면 혀에 찰싹 달라붙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수분과 만난 팽화가루의 접착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힘을 이용해 끈기가 없는 가루를 국수로 만들 수 있게 가공한 것이 팽화가루입니다. 당연히 성분은 100% 메밀가루지만 가공 방법으로 색다른 맛의 국수가 만들어집니다. 가수확해 맷돌로 간 메밀 껍질이 함께 갈려들어가 구수한 풍미가 강하고 면의 색깔이 짙어 시각적으로도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약 고유의 향과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전통적인 재면 방식 국수분틀이나 수타 방식으로 만든 면은 깊은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공 팽화 처리 등 과도한 가공은 시약 고유의 풍미를 손실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메밀가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취향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식감을 좋아한다면 수타면을 일반 국수의 쫄깃한 식감이 조면 팽화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메밀면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신선한 메밀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재면 방식으로 만든 메밀면이 일반적으로 더욱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밀면을 직접 맛보고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메밀면을 찾아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